자 반갑습니다. 정의뇌박 이지원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저한테 진료보러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신경전달물질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신경전달물질에 대해서 상당히 박식해지셨고 또 좀 더 자세하게 뭔가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파민과 세로토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 이제 도파민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많은 신경세포들이 보통 작동을 할 때 왜 다 신경세포들은 이게 손에 손을 다 잡고 있거든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손을 잡고 잡은 손으로 뭔가 신호가 전달이 될 때 그때 이런 신경전달물질이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내가 도파민을 갖고 있는데 도파민을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죠. 또 세로토닌을 갖고 있는데 세로토닌을 옆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게 신경전달물질인데요. 그래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은 중요한 점이 뇌 안에 많이 있질 않습니다. 전체 신경전달물질 중에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양의 호르몬으로 전두엽의 기능을 막 확 울리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고 또 전반적인 뇌의 어떤 컨디션을 조절하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은 카테콜라민이라고 하는 종류보다는 사람이 긴장하거나 흥분을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산에 올라갔다가 앞에 큰 곰이 나타났다. 이러면 사람의 뇌와 몸은 카테콜라민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래서 가슴도 막 두근두근두근하게 만들고 이 뇌에서는 노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뭔가 판단과 결정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지만 빨리 결정을 해요. 내가 거기서 대항해서 싸울지 아니면 빨리 도망갈지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결정을 해야 생존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카테콜라민이에요. 이 카테콜라민 중에 한 가지 종류가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인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뭔가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데 매우 중요한 홀몬이고요. 이 도파민의 작용에 의해서 사람은 나에게 좋은 거, 나에게 긍정적이고 좋은 거에 대해서 반복하게 하는 에너지가 도파민을 통해서 나오게 돼요. 근데 뭐를 통해서 내가 이 호르몬을 공급받을 수 있느냐는 엔돌핀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저장이 되고 기억이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도파민에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나는 도파민이 너무너무나 많이 필요한 왜 사람들이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적인 성향 중에는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엔진이 있는데 이 도파민 엔진이 배기량이 굉장히 큰 사람들이 있거든요. 도파민을 너무너무나 많이 소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런 사람들은 에너지가 넘치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극 추구가 높은 사람들이라고 타고 태어난 성격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나는 이제 도파민에 관련된 배기량이 굉장히 큰 엔진을 갖고 있는데 요즘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도파민 부족이 오게 되면 왜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내가 도파민을 만족할 수 있는 이런 형태, 쉽게 내가 도파민을 만족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에 조금 더 유혹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게 중독이 되는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쪽으로 쉽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도파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왜 소비적인 게 있고 생산적인 게 있어요. 소비적인 거, 생산적인 거 그래서 생산적인 도파민이다 그러면은 고진감래형 도파민이겠죠. 우리가 뒷산을 잠깐 올라가서 얻는 만족감보다 몇 시간에 걸쳐서 한라산을 올라갔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도파민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만큼 많이 고난과 힘든 과정을 겪고 이겨내면서 내가 그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고진감래형 도파민은 마치 사람이 먹는 음식 중에 좀 슬로우 푸드와 비슷해요. 슬로우 푸드. 그래서 우리가 도파민 관리를 잘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상당히 많은 부분 이게 뭐 한 70%가 될 수도 있고 80%가 될 수 있고 내가 하루를 통해서 얻는 도파민이 이 슬로우 푸드 같은 나에게 고진감래형 도파민이 되어야 사람의 뇌는, 사람의 몸은 건강할 수가 있고 안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소비적인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돈을 쓰거나 아니면 소비성으로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게 소비적인 도파민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을 산다거나 아니면 돈을 내서 비싼 음식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돈을 내서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소비적인 도파민이에요. 좋은 차를 산다든지 좋은 집에서 산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소비적인 도파민이고요. 패스트푸드와 비슷한 거죠. 우리 몸에는 그닥 좋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비적인 도파민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 고진감 내용 도파민이 별로 없어진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만큼 우리 몸은 건강해진다기보다는 좀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오래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우리 몸에는 좋지 않은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 소비적인 성향의 도파민은 또 하나 문제가 이 만족감이 오래가지 않아요. 쉽게 질리고 다녀요. 우리가 패스트푸드도 단 거 많이 먹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하게 오랫동안 이 도파민 관련된 만족감이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먹는 거에 대한 보상 뭐 단 거 디저트 계속 먹고 이런 것들도 그 만족감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결국 내가 도파민 관리를 못해서 소비적인 도파민을 내가 살고 있다. 그 중에 먹는 걸로만 나의 도파민 충족을 하고 있다면 아 이 세상에 먹는 게 다 그저 그렇고 다 비슷하고 땡기는 거 별로 없고 그냥 맛있는 것도 별로 없고 만족스러운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자 만약에 내가 소비적인 도파민을 만약에 뭔가 성매매나 성적인 흥분을 통해서 내가 만족받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살아가는 도파민의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은 점점 이제 정상적인 성행위나 이런 걸 통해서는 내가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고 자꾸만 야동을 보게 되고 야동 중에서도 좀 이상하고 좀 변태적인 것 쪽으로 계속 빠지게 되면서도 나한테는 충족이 안 되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게 도파민 관리를 잘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겠죠. 자 그래서 도파민은 우리가 어떤 행동 나한테 도파민이 나올 수 있는 좋은 행동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유해 환경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좀 편법으로 쉽게 도파민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고진감 내용 도파민과는 좀 거리가 먼 중독에 빠지기 쉽고 또 내가 질리기도 쉽고 그러면 결국 이걸로 도파민 보상을 받아도 결국 질려버려서 만족을 하기가 어려운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이런 쪽의 라이프스타일로 변하게 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잘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항상 기억을 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한테는 생산적인 도파민이 매우 중요한 거고요. 이게 우리의 주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주식이 그래서 내가 미래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부터 노력해서 한 달 뒤에는 6개월 뒤에는 1년 뒤에는 나한테 조금 더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고진감 내용 도파민을 많이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조금 조금씩 관리를 하면서 쓰는 이런 전략이 나한테는 도파민 관리를 잘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다 도파민 관리를 효과적으로 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 도파민 파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